또 제가 사진을 해주신 여러 군데 다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으니까 제가 그 사진은 꼭 제가 오늘 저녁이나 빠르게 사진을 찍었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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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의 오가게 되었을 때 정말 정말 행복한 오늘의 사진을 찍었던 사진을 찍었을 때 정말 멋진 길이 없었을 때 오늘 찍었던 사진과 오늘 찍었던 사진은 완전히 어떻게 보셨지 지금они안이 박은 수입 지금 촬영하는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 사실 사실 한편 사진을 찍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못 하게 됐어요. 그쪽 이제 뭐 여러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 부분은 어떻게 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또 뭐 저기 그 어디야 그 지금은 비록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날에는 꼭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걸 분들 만나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잠깐이었지만 그렇게 길게 있지는 못했어요. 왜냐면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서 이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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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Happy birthday to you for being born. Thank you. Bye. Thank you. I'm a happy birthday to you for being born. I'm happy. I'm happy. I'm happy. I'm happy. I'm happy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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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. 영화관 도착했어요. 영화 볼 수 있으면 봐보세요. 그리고 제 사진 크게 걸려있으니까 보시면 떨려 놀았어요. 신기하게 영화관 여의도 쪽에 제 친구들이 왜 많은지 제 관계자분들이 왜 많은지 모르겠는데 영화관이랑 지하철 광고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그 klub이 그리고 너무 많이 예측ало요. 화려한 뚫어내주시기 PM2.5가 진짜 이번 주에 너무 심하다고 했었는데 神様가 감사합니다. 이번 주 굉장히 심한 날에 비하면 진짜 완전 좋아진 거거든요. 하늘이 보여일 정도니까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늘이 보여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지인에게 온갖이 하는 거예요. 진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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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드리겠습니다. 조만간 또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릴게요.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고 어저께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다같이 인수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안녕.